티셔츠에 관한 하루키의 에세이 무라카미티 오늘은 동물은 귀엽지만 어려워 입니다. 동물은 귀엽지만 어려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동물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아 귀여워 하고 여자들이 얘기할 가능성이 꽤나 높을 거라 생각된다. 그거야 물론 그것대로 좋긴 하지만 뭐랄까 마치 여자들에게 아 귀여워 란 말을 듣기 위해 그 셔츠를 입고 있는 듯한 거북함을 언뜻 느끼게 되어버리는 일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 그림은 꽤나 어려운 것이다. 오사카의 아줌마들 하면 표범문이라는 것과는 또 별개의 사정이지만 그래서 솔직히 말해 내가 동물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실제로 걸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역시 귀엽군요. 펑크머리를 한 빅터 레코드의 니퍼 강아지 티셔츠는 메사추세츠주 캔브리지에 있었던 작은 중고 레코드샵 플라넷의 오리지널 티셔츠. 이 가게는 하버드대학 정문 근처에 있었다. 가게 앞에서 꽤 멋진 티셔츠를 팔고 있었지만 본업인 LP판에 관해서는 그다지 수학이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보다는 그 근처에 타마린드 베이라는 멋진 인도 레스토랑이 있어서 그쪽이 훨씬 매력적이었지 라고 여기서 얘기해봤자 뭐 어쩔 수 없지만 예전에 미국의 영화관에서 매드맥스2를 봤을 때 앞자리에 펑크머리를 한 사람이 앉아 있어서 화면을 잘 볼 수가 없었다. 특별히 펑크 스타일의 사람들에게 편견은 없지만 영화관에선 그거 좀 곤란하죠. 이 여우그림 티셔츠는 호놀룰루의 고물상에서 샀는데 어떤 연휴의 티셔츠인지는 모르겠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What Does The Fox Say?라는 노래가 2013년에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것 같다. 유튜브에서 체크해보았더니 엄청 시시한 노래였다. 그런 연휴로 이 티셔츠도 거의 입지 않습니다. 원숭이 조지 티셔츠도 어디서 샀는지 잘 기억나진 않는다. 그림이 귀여워서 무심코 사버리긴 했지만 이 셔츠를 입고 아오야마 거리를 걸을 용기는 좀처럼 생기질 않는다. 바하마의 해안 어디 언저리에서 혼란한 틈을 타서 슬쩍 입어볼까 생각 중이지만 좀처럼 바하마까지 갈 시간은 없어서. 마지막 것은 지금은 돌아가신 안자이 미즈마루 씨에게 받은 티셔츠. 가타카나로 나무늘보 라고 쓰여 있다. 써 있지 않으면 나무줄기에 매달린 생명체가 대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미즈마루 씨는 종종 이런 방법을 썼다. 초상화를 그려도 그닥 본인과는 담지 않아서 옆에 미야모토 무사시라든가 링컨이라든가 이름을 써둔다. 그래도 일단 이름을 옆에 써두면 아 분명히 이건 미야모토 무사시다 라든가 아 확실히 이건 링컨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니 불가사의한 일이다. 생각해보면 미즈마루 씨는 실로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쨌든 이것은 나무늘보입니다. 이 셔츠를 입고 있으면 우선 틀림없이 여자들이 아 귀여워 하고 말해줍니다. 입은 적이 있던가? 아직은 없습니다. What does the fox say? 이 곡 나쁘지 않은데요? 책 속에서 안자이 미즈마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안자이 미즈마루의 그림을 같이 볼까 합니다. 안자이 미즈마루는 우리나라에선 하루키 책의 사파가로 잘 알려져 있죠. 일본에서는 손꼽히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동화책이나 에세이집을 출판하기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루키의 에세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지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그다지 좋은 말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허물없이 편한 사이이기 때문이겠죠. 하루키는 안자이 미즈마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즈마루 씨는 내 속에 잠재한 세상의 도움은 전혀 안 되지만 이따금 저쪽에서 멋대로 불어오는 그다지 지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종류의 별난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동정적으로, 컬러풀하게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을 속에도 같은 정신 영역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따금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소울 브라더 같은 사람입니다. 안자이 미즈마루가 그린 그림들은 한마디로 대충 그린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2014년 거의 사후에 그를 추억하기 위해 출간된 책 제목 또한 안자이 미즈마루, 마음을 다해 대충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책은 미처 그리지 못한 한 장의 그림이라는 하루키의 서문으로 시작됩니다. 하루키가 쓰던 글에 델로니어스 몽크가 나와서 그 그림을 의뢰하게 된 것인데 이때 안자이 미즈마루는 뉴욕의 어느 재직 클럽에서 몽크와 만났던 일화를 들려주지만 결국 그는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즈마루 씨가 그린 델로니어스 몽크의 그림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슬프고 또 안타깝다. 그림 속에서 몽크는 어쩌면 하이라이트를 피우고 있지 않았을까 그 그림을 잃은 것을 진심으로 애통하게 생각한다. 사람의 죽음은 때로는 그려졌을 한 장의 그림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일이다. 안자이 미즈마루의 그림은 대충 그린 듯이 보이지만 또 그가 아니고서는 그릴 수 없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 클럽을 함께했던 신타니 마사이로는 안자이 미즈마루의 그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즈마루는 의식적으로 그림에서 설명을 빼려고 했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한 순간에 그 선을 지워버려 그걸 감각으로 할 수 있는 힘, 즉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어. 미즈마루 씨의 작품은 하이코화라고나 할까 그의 속에 어떤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그리고 있어 그래서 그림에 하이코를 넣으면 완성된다고 할까 보는 사람의 마음에서 언어가 태어나게 하는 그림이라는 느낌이 들지 저는 하루큐의 작품과 함께한 안자이 미즈마루의 그림밖에는 못 보았지만 느슨한 매력이 있는 작품이라 느껴졌습니다. 저도 취미로 그냥 그림을 좀 그려보긴 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꾸 욕심이 가서 선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림이 자꾸 답답해져서 결국 망치게 되는데요. 안자이 미즈마루의 그림에는 긴장이 풀어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시원해진달까요? 그가 그린 하루키는 이젠 너무나 유명해져서 굳이 하루키라고 써있지 않아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죠. 동글동글한 얼굴에 점퍼 같은 걸 쓱 걸친 모습이 하루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키의 에세이 걸작선 시리즈나 이윽고 슬픈 외국어에서 그의 그림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